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2021년 1월 23일 바람부는 토요일 오후 현장 매물 브리핑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천이 삽불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음질 상태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발고도 600고지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는 평당 10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괴핵관리지역의 농지 한필지입니다. 전원주택용지로 귀농용지 용도로 해서 초천매물로 소개를 드립니다. 넉넉한 자연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 널찍한 농지 한필지 괴핵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현재 밭으로 되어 있고 오랫동안 밭으로 경작을 해왔던 농지 한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3742제곱미터 3742제곱미터 1132평 평수가 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희망가격 1억4천만원입니다. 1억4천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경사도 거의 억구 완만한 그런 땅이 되겠고요. 길이가 100미터가 좀 넘는 길게 되어있는 땅인데 타원형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넓어서 두세분이 어울려서 필지를 좀 두세필지로 나누어서 구입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건축 가능하시고 농민자격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괴핵관리지역의 밭 한필지 주변 시세 대비 최저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주변 청정하고요. 해발고도 높아서 공기 좋고 편안한 진출이 포장도로와 바로 접해져 있고요. 전기전화, 인터넷, 휴대폰 동시도 원활한 지역입니다. 산골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아직 인입이 안되어서 집을 지으시려면 지하수는 시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자료가 됩니다. 밭 위에 자리하고 있는 널찍한 산인데요. 경사도도 좀 완만하고 규모가 있는 산이 접해져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이 일부 있고요.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 도로 앞쪽으로 흐르고 있는 10m폭의 계곡이라긴 그렇고요. 꼭대기에서 대미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입니다. 물을 보니까 아주 깨끗한데요. 눈이 눕고 지금 얼음이 눕고 어제 그제 비가 와가지고 물들이 다소 수량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땅 앞에 포장도로 바로 맞은편에 1급수 맑은 하천에서 여름에 물놀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넉넉한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저렴한 농지 한필지 백발지역의 밭 3742제곱미터 1132평 희망가격 1억 4천만원 저렴한 전원주택용지 귀농용지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 0번 청춘부동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가득한 주말 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